성남톨게이트 성남톨게이트 여기가 오른쪽에 졸음심터거든요 왼쪽은 성남톨게이트구요 지금 주요땜에 여기 싸요 1589원이네요 아마 이 큰차에선 제일 저렴할걸요 그래서 차들이 이렇게 많이 서있습니다 아까 잘 안매야되고 케첩 이쁘 이렇게 이렇게 잘 안맞게 물적을 안하는구나 주유때문에 그래요 주유때문에 성남 톨게이트에 있는 졸음쉼터입니다 푸드트럭도 있고 성남 IPS센터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있어요 굉장히 싸죠 1584원인가요? 정체가 많이 됩니다 바깥에가 성남 톨게이트 여기도 마찬가지 성남 톨게이트인데 이 뒤에가 뭐가 있냐면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서울공항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쪽도 많이 오죠 동탄이 왼쪽에 한별가 이쪽에 있고요 이쪽이 이제 날씨 좋으면 이쪽에 롯데타워가 비에 붙거든요 서울 이쪽에는 성남 비가 많이 옵니다 제가 움직일 생각을 하네요 기달렸다가 가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시다 연금 3회 원인이 결제되었습니다 오오오오오오 한 번 알세요 요 Bike Be Be Be